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주택의 홈 카페를 좀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테이블 우드 테이블 멋지죠. 이거 갖다 놓고 앞으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카페를 만든 김에 여러분들한테 밖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나이님 그 채널 아시죠? 부동산 관련된 채널인데 그 채널을 좀 잘 봐야 해서 부동산을 공부하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너나이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나이님도 직장생활하면서 거의 밑바닥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부를 일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참 마인드적으로 배울 게 많다라고 싶어서 그분 영상을 참 즐겨봅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인가요? 올라왔던데 총 뭐 부자되는 이야기에서 다섯 가지를 올리셨던데 저는 그중에 두 가지 정도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제 생각을 빗대서 제 생각으로 좀 재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첫 번째는 부자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이 말은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본인이 일이든 비즈니스든 뭘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좀 딥하게 들어가 보다가 막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행해 보지 않은 사람이면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조세호 씨 얘기한 것처럼 예식장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죠?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면 본인이 평소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끔 이제 투자 관련해서 좀 만나기도 하는데 한 두 마디 세 마디만 나눠보면 그냥 짜증이 확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났으면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아직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뭐 다짜고짜 종목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고민하지도 않았고 근데 말로는 어때요? 자기는 투자를 10년 했고 뭐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고 뭐 어디가 어떻고 막 재무제표가 어떻고 이 회사가 어떻고 고민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질문을 그렇게 물어본다? 이 사람은 고민 안 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딥하게 고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뭐 유튜브나 TV 보고 막 주워 들어서 마치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느냐 그냥 내뱉는 이런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떤 투자의 원칙이라든가 투자의 철학 이런 것들은 전혀 안 잡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지나면. 결국엔 시장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잠깐 뭐 코로나 상승장처럼 잠깐 상승장 때 수익은 낼 수 있지만 결국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부자를 만났을 때 저 사람한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할 게 있는가 과연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갸우뚱하실 거예요. 근데 평소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이런 너나이님 말씀이 한 십오 년 전에 제가 들었다고 하면 아이 저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저도 이제 한 십오 년이 지나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와 닿는 얘기다.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되게 크다 라고 딱 받아들여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해 보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주변에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부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리고 특히나 이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 닿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러니까 이십 대 삼십 대 시절에 부자를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사기꾼들 저 편법 쓰고 아빠 찬스 부모님 찬스 뭐 권력의 뭐 힘에 기대요. 저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사실은. 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여러분들한테 안 적었고 그래서 굉장히 와 닿는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부자를 욕했던 저도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지금은 오히려 말로만 부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제가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더 화가 나요 부자들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노력도 하기 싫어해요. 제가 이제 뭐 주변에 지인들이나 어떤 친구들이나 좀 쓸만한 친구들 마인드가 좋다는 친구들 챙겨보려고 이제 미션들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모아야 된다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 막 하려고 하는 척 해요. 처음에 이게 돈이 벌리는가 보다 싶어서. 근데 한 달? 뭐 두 달? 일 년이 뭐예요. 한두 달이면 다 포기하고 다시 다 원래대로 들어와 있어요. 소비 습관 못 바꾸고 어떤 뭐 도박적인 성향 못 바꾸고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말로는 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고 굉장히 부자들한테 부정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약간 그런 친구들한테 부자들보다도 그런 친구들한테 아 저 친구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저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갑질하고 오히려 막 슈퍼카 타고 막 사람 치고 이럴 사람들이다 오히려 저렇게 마인드가 안 잡혀 있는데 돈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없는데 말로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진짜로 돈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 돈 다 써버릴 거예요. 돈을 돌리는 방법을 모르고 돈을 모으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좀 목돈이 생긴다 싶으면 다 써버린다고요. 결국에 사고 쳐버린다고요. 그러면 결국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해요. 왜 목돈을 벌었던 사람이 소비 성향이 커진 다음에 이게 다시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로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부자들보다. 그리고 세상에는 너 나이 님처럼 정말로 본인이 노력해서 성실하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막연하게 욕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마인드를 배우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어떤 것들을 하면 되는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정말 새겨 들을 부분을 좀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저 또한 돈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자를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돈을 대하는 태도를 좀 긍정적으로 항상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나쁜 부자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도박 사이트 운영해서 마약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바뀌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치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말을 해놓고 저런 사람들이 부자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가난한 게 당연해 이렇게 합리화 하더라고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나이 님같이 진짜 밑바닥부터 노력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댓글을 어느 정도 보니까 너 나이 님 영상에 이제 채널이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너 나이 님한테도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을 욕하려면 그 사람이 올린 스토리 그다음에 살아온 스토리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또 보고 욕해야 되는데 그냥 막 영상 하나만 보고 가서 집단 린치 걸고 막 선동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제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 채널에도 가끔 이상한 댓글 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독자가 적었는데도. 두 말 안 해요. 저는 댓글도 안 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 댓글 달신 분들하고 싸우더라고요. 저는 아예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게 해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차단되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 둬요. 왜냐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 고마울 지경이에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부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요. 모두 다 자산을 가져야 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고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금융 주식을 키워야 되고 이런 거. 것들 다 알아 다 똑똑해 그러면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잃을 수가 있겠어요. 이 공부는 잘해서 똑똑하지만 금융이나 어떤 어떤 돈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과장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뭐 비법 이런 거에 훅하지 마시고 항상 뭔가를 꾸준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채널에서 종종 말씀드리는데 뭐라도 해라 뭐 두 시간 걷기라도 해라. 아니면 도서관 가서 두 시간 앉아있다 그냥 와라. 이런 거라도 해라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습관을 왜 맨날 집에서 널브러져 있고 휴대폰 보고 쇼츠가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보고 있는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변 환경이 바뀌면 나도 바뀌게 돼 있어요.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일 년 동안 매일 가기로 내가 약속을 했어요. 좋아 육과장 너 이 말대로 해볼 거야 해서. 두 시간 동안 매일 도서관을 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근데 사람인 이상 휴대폰도 안 보고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으면 뭐 할까요. 책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은 책을 보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화장실에 휴대폰 한번 안 갖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거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도 있죠 지금 바로 해 보세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거라도 주워서 읽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휴대폰 중독이에요. 예전에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뭔가를 많이 보는 습관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십 년 전만 해도 근데 휴대폰에 중독되고부터 만약에 화장실을 갔는데 휴대폰이 없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뭐라도 읽기 시작해요. 그렇죠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실행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안 하죠 왜 겁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시간을 걷든 뭐 도서관을 가서 두 시간 동안 앉아 있든 이런 습관을 바꾸는 행동을 지금부터 일 년 동안 매일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육과장 채널 말고 구독자 십 오만인 채널이 하나 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채널 구독자 천명을 만드는데 제가 구 개월이 걸렸어요 구 개월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한 달 두 달 영상 한두 개 올려보고 안 되면 a18하고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근데 저희도 만약에 그렇게 해 버리고 포기해 버렸다면 지금은 구독자 십 오만 명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한번 성공을 맛보잖아요 동기부여를 맛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육과장 이렇게 잔소리 여러분들 하십시오 안 해도 스스로 하게 돼요 저희처럼 제가 산 증인이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놈 같죠 잘난 놈 같죠 말 되게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막 휘부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말 잘하고 똑똑한 것 같죠 아닙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안에 대본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여기에 앉아서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앉아서 찍기까지 몇 시간 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물어보지 않아요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냥 앉아서 떠드는 것 같아요 아 쟤는 좋겠다 저렇게 말도 잘하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누구나 누구나 이런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저도 말하다가 헤매면 다시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편집을 해서 다 걷어내잖아요 실수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정제된 이미지들만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실수투성이고 엉망이에요 하지만 그걸 계속하다 보면 발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독자 십 오만 채널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직업이 따로 없잖아요 귀천해서 와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서 생활을 보려면 어디 가서 뭐 설거지하거나 그죠 나이 든 사람들 누가 써줍니까 스펙도 없고.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나이 먹으면 놀고 있는데 근데 15만 구독자 채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강의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과장급 분들 연봉 이상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강의로만. 근데 일하는 시간은 그분들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시간을 얼마든지 조절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정말 짧은 시간에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왜 우리는 구독자 15만 명이라는 채널을 갖고 있잖아 근데 그 15만이나 채널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일주일에 영상 두 편을 4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올렸어요. 그게 뭐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영상도 다양한 주제를 바꿔가면서 계속 고민하고 썸네일도 계속 바꿔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딱 결과는 보잖아요 와 쟤들은 좋겠다. 주식으로도 돈 벌고 유튜브로도 돈 벌고 광고도 받았대. 이 테이블도 협찬받은 겁니다 이 테이블도 협찬받는데 오백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결과는 와 테이블 오백만 원짜리를 협찬받는데 좋겠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채널이죠 뭐 구독자 누적 구독자가 10억 명이 넘는 미스터 오비스터 그분도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데 4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분 이야기 스토리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너나이님 채널도 가서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저도 보세요 지금 채널 하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육과정 채널을 또 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제 스스로하고 약속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브를 항상 시청하는 입장이 아닌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습득해서 나중에 누군가한테 내 어떤 안에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먹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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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들 들어서도 파이어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어떤 전원 생활들 뭐 동물들 기르고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렇게 저만의 개인 채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드는 이런 채널들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너나이님 방송 보다가 아주 좋은 이야기 다섯 가지를 전달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너무 와 닿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밖에 이렇게 홈카페를 만든 김에 앞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좋지만 이렇게 마인드와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종종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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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